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Q 질문 Q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빅뱅이 역설적인데 빅뱅의 폭발이 지나치게 빨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간이 팽창을 하다 보면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핵합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밀도도 높아야 되고 압력도 커져야 되고 또 온도도 적당히 높아야 되는데 빅뱅의 경우에는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 한 뭐 그냥 3분 만에 핵합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빅뱅의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핵합성이라는 게 기껏해야 수소가 합성해서 헬륨을 만드는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빅뱅의 과정은 지나치게 빠르게 팽창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있었지만 지나치게 빨리 식어서 우주가 충분한 핵합성을 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게 일단 답이고요. 초신성의 경우에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사실은 단순히 초신성의 순간만 물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별의 진화 과정이 길게는 100억 년, 짧게는 천만 년 이런 긴 시간 동안에 별 내부에서 다양한 과정의 핵합성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이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폭발하면서 이제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별 내부에서 핵합성이 일어나는 시간은 수천만 년에서 수 백억 년이라고 한다면 빅뱅은 단 3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원소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게 답입니다. 투류 원소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 같은 이미 있는 금속에다가 중성자를 막 쏘여가지고 중성자하고 충돌을 시키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면서 투류까지 갈 수는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다만 그게 그런 식으로 만들려면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 자체가 일단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또 대량으로 그걸 생산하기에는 또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성은 전혀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게 답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고요. 별이 성간물질에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소들을 다 이용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깁니다. 한 100조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된 후에는 이제 굉장히 차갑고 어두운 우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종국에는 그 블랙홀이 남게 되는데 블랙홀이 주변에 있는 물질을 다 빨아들이게 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 블랙홀마저도 증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증발을 하고 나면은 우주 공간에 남는 것은 빛과 양전자와 전자 그리고 전자와 양전자도 또 소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얻게 되는 우주가 되죠.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글쎄요. 발생을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 성간물질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물론 이제 중원소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별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수소에서 헬륨을 태우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중원소로 만들어진 그런 별이 있다면은 그 별이 충분히 고온고압이라 하더라도 이것들이 자꾸 더 무거운 원소로 빨리빨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별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삶이 굉장히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생기고 빨리 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양성자가 원자핵이고요. 전자가 그 주변을 쉽게 표현한다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중성자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중성자 같은 경우는 양성자랑 전자가 강한 핵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원자핵 같이 그러니까 중성자 자체가 하나의 원자핵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굉장히 멀리 굉장히 멀리 다른 외곽을 전자가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혀 구조가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핵합성을 위해서는 사실은 원자핵만 핵합성에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핵력에 의해서 묶여있는 핵자들만 핵합성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핵 자체는 핵자이지만 전자는 핵자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멀리서 운동을 하고 있는 전자기력에 의해서 묶여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성질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칭성이 왜 깨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연구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 그냥 어떤 공이 이렇게 있을 때 평평한 곳에 공을 놓게 되면 굉장히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선지 이런 언덕 같은 곳에 공을 넣게 되면 이게 어느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완벽하게 대칭성이 깨지게 되죠. 아마 우주 초기에 그러한 어떤 불안정한 대칭성이 그런 식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력을 말씀을 하셨는데 외력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그게 만약에 그 공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약간의 초기 힘이 있었다면 그 대칭성을 더 깨트리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핵의 성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베를륨 같은 경우는 베를륨 양성자 4개, 중성자 4개 이런 원소인데 굉장히 불안정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반감기가 수천 조분의 1초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베를륨은 베를륨 8이 아니고 베를륨 7번과 같은 동위원소만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원소 자체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런 동위원소의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핵합성의 과정에서도 그런 특이 동위원소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좀 특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함량비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철 같은 경우는 우주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예요. 그러니까 별 내부에서 많은 핵합성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종착지가 어디냐 하면 대부분은 철이에요.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도 격렬한 핵합성이 발생하지만 그 종착지가 어디냐 그게 또 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는 철의 함량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가벼운 원소들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가속 팽창을 하면서 우주 공간 전체는 팽창하고 있는 건 맞지만 국부적으로는 그런 팽창하는 힘보다는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국부적인 힘 때문에 별도 생겼고 행성도 생겼고 또 별이 죽다 보면 충분히 질량이 클 경우에는 블랙홀이라는 게 아예 생겨버려서 중력이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까 빛조차도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강한 중력장들이 곳곳에, 우주 곳곳에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죠. 프레드 호일이 생각한 거는 정말로 말 그대로 공간이 무한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빅뱅 우조론이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공간이 무한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 주먹보다도 작은 원자핵처럼 작은 그런 공간에서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게 팽창을 하면 공간이 커지는 거죠. 그건 굉장히 직관적인데 무한한 게 팽창을 하면 여전히 무한하잖아요. 무한이니까. 그러니까 프레드 호일이 생각한 팽창은 그런 거였어요. 원래 우주는 무한한데 거기 공간이 생기면 뭐 그것도 일종의 팽창은 팽창이다. 국부적으로는. 근데 우주 자체가 무한하니까 무한한 그 상태가 그대로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프레드 호일의 주장이었습니다. 쿼크들의 성질에 달렸다라는 식으로 밖에는 제가 대답을 자연이 그렇다라고 밖에는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